그런데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라는 기사가 나와요. 이게 최혜병 특검법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 다 퇴장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가 마지막 본회의였잖아요. 남은 법안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처리하고 가자.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까지 온 것들은 처리하고 가자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퇴장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이건 전세피해자들한테 선구제해주고 후구상권 청구하는 그런 방식인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민주유공자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농업회의소법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것들을 그냥 올립니다. 바로 직회부했어요. 그래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것도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를 시켰으니까 합의 안 된 거니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아마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거부권 행사 카운트하는 숫자만 늘리려고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이제 마일리지잖아요. 마일리지. 그래서 계속 거부권을 쌓고 그다음에 계속 대통령이 협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는 인용해보자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어쨌든 통과시켜도 합의가 없었던 법안인데 이걸 통과를 시켜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가지고 마일리지 쌓으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뭐 별말 없습니다. 이거 당연히 중요한 법안이니까 여야 합의가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된 거면 통과를 시켜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신문에서 21대 국회 자체를 좀 비판하는 뭐 그런 사서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요. 중앙일보가 제목만 그냥 보여드려도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단호한 제목을 붙였는데요. 막판까지 정쟁망 벌이다. 민생법안 불발됐다. 뭐 등등. 그래서 4년 동안 국회 예산을 1조 원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1조 원이라는 그 국회에 들어가는 나랏돈을 썼는데 이룩한 성과가 뭐냐. 이렇게 그냥 여야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그런 제목.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이 제목이 좀 눈에 띄어서 가져왔어요. 21대는 더 핫할 것 같은데. 세 번 다시 그러면 21대 끝날 때는 할까요. 아무튼 벌써부터 걱정이 좀 됩니다. 많은 법안들이 그냥 그대로 폐기가 돼버린 그런 상황. 뭐 어느 어느 국회가 그러지 않았겠냐 싶긴 하지만.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정치 혐오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진짜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 늘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국회 법안 발의를 진짜 많이 해요. 법안을 진짜 습관성으로 발의한 사람도 있고. 토시만 바꿔가지고 발의한 사람도 있고. 막 진짜. 근데 법안을. 정말 중요한 법안 하나를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지. 100개천 개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법안 발의가 진짜 늘어나요. 숫자가. 그걸 실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법이 너무 자주 바뀌거나 너무 많이 바뀌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실 그 국회에서 기록할 만한 몇 건들의 법안. 이 국회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할 만한 거점들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바꾸는 것보다. 근데 이제 그 이를테면 탄핵 같은 것도 저기서 비판적으로 봤던 것 같은데. 검사 탄핵이든 판사 탄핵이든 제가 개인적으로 탄핵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거를 시도해서 하나의 성과를 냈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성과로 본다면 얼마인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1조 원 쓰고 놀았다고 욕만 할 필요는 없겠다.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일하도록 채찍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네. 그냥 혐오가 이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최근으로. 봐야죠. 그래서 저희 뉴스 들어가야 하고 또 오전 11시에 장르만 여의도.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국민연금 이거 이야기 좀 봐도 복잡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지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가혁 기자 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아세요? 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 내면은. 알아서 떼가니까. 직장인들은 알아서 다 떼가고 실수령액을 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만 들지. 사실은 얼마를 내는지 잘 몰라요. 세금은 잘 모르죠? 맞아요. 잘 모르죠. 속자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금을 내가 이를테면은 소득세를 얼마나 내고 거기에 농아촌 특별세를 얼마나 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받으면. 믿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그냥 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연금이 실제로 우리가 월급의 9%를 연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러네요. 1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욕하신 줄 알았어요. 10%에. 10% 가까이 내는 거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연금을 내고 받는 구조가 계속되게 되면 2055년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연금 저수지가 고갈된다. 탈탈 빈다. 그럼 그땐 누가 내지? 연금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게 예상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지금 안 받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55년에는 연금 없고 그때는 바꿀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바꿔야지 이 재정을 붙들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번 국회가 열리면 연금개혁을 합니다. 연금개혁 특위가 출범해요. 특위가 출범하면 거기 안에서 논의를 여야가 같이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 국회도 지난 국회가 되겠네요. 2022년 7월 연금개혁 특위를 또 꾸렸어요. 이거는 너무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해서 여기 전문가들도 있고 공청회도 열고 절차들을 쭉 진행을 해요. 그런데 민간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집어넣고 이분들이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오면 우리가 2023년 10월에는 이걸 가지고 종합안을 갖고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도 당연히 이견이 있잖아요. 계속 논의를 하다가 이게 늦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연금개혁 특위가 올해 3월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공론화위원회 뭐냐면 시민들을 앉혀놓겠다는 거예요. 실제 그 수요자들을 앉혀놓고 끝장 토론하자.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방송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실제로 세대별 직역별 이렇게 모았어요. 어떻게 모았냐면 연금수급자 연금 낼 사람들 해서 경영계 노동계 청년 지역가입자 지금 연금수급하는 분 받는 분 이렇게 5개 그룹 36명으로 일단 의제수기단을 만들고 공론화위원회에는 이 세대별로 해가지고 500명을 집어넣어가지고 토론을 시킨 거예요. 직접 해보자. 끝장을 한번 보자. 그리고 같이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싸움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룹별로 쭉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 이 5개 중에 3개 그룹 구성원이 찬성하는 의견. 그 중에서도 8명 이상이 동의하는 거를 쭉쭉쭉 합의된 안건으로 통과를 시켜놓고는 거기서 그 좁혀진 안건을 가지고 또 토론 또 토론 또 토론해서 갖고 온 게 뭐였냐. 공론화위원회가 막 돌아간 거죠. 그 결과 보험료 내는 거 지금 9% 낸다고 했잖아요. 13%를 내자. 13%로. 지금보다 더 내자는 거죠. 큰일 났어요. 월급이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요. 보험료를 더 내자.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은퇴할 때 받았던 시점에 소득이 얼마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럼 내가 이제 은퇴할 때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는 연금 받는 시점에는 지금은 40%를 받아요. 4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50%까지 올리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더 내고 더 받자야죠. 그렇죠. 원래는 9%를 내고 40% 받는 거였는데 13%를 내고 50%를 받자. 더 내고 더 받자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공론화위에 결론이 나왔을 때 모두 충격받았습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보통은 더 내고 덜 받자가 나와야 이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몇 년 더 계속 버틸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은 더 내기는 싫으니까 그냥 덜 내고 덜 받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고 더 받자가 나온 거예요.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이 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냈어요. 이를테면 더 내고 더 받았을 때도 50%를 받았을 때 소득 대체율 45%였을 때 40%일 때. 이걸 쭉 이럴 때 얼마나 연금이 더 갈 수 있는지 쭉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여야가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정말 토론하고 해서 그거대로 일단은 하기로 한 걸로 절차적으로는 합의를 했는데. 그 국민들이 모아온 걸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고민이 빠진 거잖아요. 이거는 강제안은 아니고 실제 수요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왔는데 복지부도 그렇고 여야간의 이견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왔을 때부터 한 한 달 전부터 계속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여당 그리고 복지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버텨봐야 고작 해야 2060년 몇 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득 대체율은 그냥 지금으로 똑같이 40%로 맞추고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복지부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모수개혁 숫자만 늘리고 줄이고 해서 숫자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 모수개혁만 갖고는 이 국민연금은 사실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었고요. 야당에서는 지금까지 구조개혁 한다고 해서 됐냐고. 이 숫자개혁만으로도 사실 힘들지 않았느냐. 이걸 일단 해놓고 시간을 벌어야 20이 대에 가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견이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구조개혁이란 거는 13%, 13%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국민연금 제도,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등 다른 연금까지 다 해서 구조적으로 좀 바꿔보자. 숫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연금을 다 통합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수급자를 다 나눌 수도 있고 지금 또 어떤 안이냐면 구연금이 있고 신연금이 있어서 저수지를 따로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던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받는 걸로 하고 올해부터 신연금을 하면 거기서 계속 다시 새로 내는 우리는 구연금도 내고 신연금도 내고 나중에는 여기서도 낸 만큼 받고 여기서는 원래 소득대체로 있는 만큼 받고 이런 안들도 있어요. 그런 게 구조개혁. 네.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갖고 양당이 계속 줄다리기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 소득대체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또 세부 쟁점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모수개혁으로 이번에 합의를 보자. 아니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싸움이 하나 있었고 모수개혁 과정에서도 소득대체율이랑 그다음에 보험료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숫자 조정을 하는 협상이 또 있었고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협상이 모수개혁 협상이 쭉 숫자 조정 협상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소득대체율은 보험료율은 합의가 됐고 13% 네. 그래. 합의됐고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40인데 50은 너무 심해. 그러니까 45, 4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할 때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금개혁 이번에 하시죠. 1차적으로. 합의를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22대 가서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냈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삐그덕거리는 과정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44% 혹은 43%까지 합의를 하겠다. 소득대체율. 그랬는데. 전격수용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몇일 전에. 네. 그랬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니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윤 대통령이 바람대로 22대 국회로 공을 넘기게 된 건데 22대가 된다 한들. 그럼 또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쉽겠냐고요. 국민연금 특위를 또 꾸려야 돼요. 몇 특위 할까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절차가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전에 왔을 때 할 것이냐는 결단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의 철학은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하는 게 큰 장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연금개혁안은 또다시 이제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속도가 안 난다. 무기력하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어요. 나경원 당선인이 그랬죠. 나경원 당선인도 그랬고 뭐 윤희숙 지금은 의원은 아니지만 전 의원도 아니 일단 이거 받자. 이것만도 되게 진전이 있는 거다라고 받자 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윤상현 의원도 이거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은 아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맞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한 논의이기도 하고 정쟁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여야를 불문하고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느냐의 관건이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지만 너무 심도 있는 토의만 하니까 결론이 안 나니까 그리고 재정이 빨리 결정을 안 하면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크기는 크죠. 근데 쉽지 않은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네.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최용경 기자가 오늘 이거 사실 되게 저도 복잡하고 뉴스 모수, 구조개혁, 저쪽은 소득대체율, 보험률 어려웠는데 오늘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나중에 저희가 포털사이트나 또 유튜브 딱 잘라서 이것만 올려드리니까요. 공유를 좀 많이 해주면서 다시 한 번 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